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요즘 면역력이 팍팍 떨어지는 계절이죠 환절기 그래서 제가 면역력도 높여주고 피부, 장 건강에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 있나요? 아주 똑똑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유사마 알로에드입니다 중성분은 알로에베라의 개성분입니다 껍질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장 거기에다가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알로에 좋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소화효소가 부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번 4알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끝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알을 4알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챙겨먹기 힘드신 귀찮으신 분들께 강추합니다 유사마 알로엔즈였습니다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conclusions ους 따라艦 Чтоhips 보춧 소화효소 우왕 책임